오바퀴 누나 온다 놀래켜줘야지 집에가서 라면 먹을까? 아 좋다 신라면? 진라면? 왕뚜껑? 까르보불닭 까르보불닭 먹어야겠다 아 신난다 키키키키 오비키 기다렸습니다 깜짝이야 엄청 남았잖아 너 진짜 죽을래? 설레 이게 진짜 이게 가짜 이걸 그냥 이걸 그냥 어흑 월퀴 짜증나 롤롤롤롤롤롤롤롤롤 동봉 복수하일거야 오리온 죽었다 뽀로로 컵라면을 불닭소스를 숨겨놔야지 히히히 히어비 히히히 골을 스파게티를 까주고 우리 오줌로 다 익었다 20분만 스파게티 소스 맛있겠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맛있겠다 여기 밑에 불닭소스를 넣어버리면 오리온 매운거 못먹는단 말이에요 키키키키 재밌겠다 죽었어 진짜 이 밑에다가 불닭소스를 엄청나게 넣어버리고 죽었어도 매워가지고 못먹는다 이렇게 감춰버리면 완성 맛있는 냄새 근데 엄청 매울거 같은데 불닭소스 숨기고 맛있는 냄새 나는데 스파게티 맛있겠다 와 혼자 먹냐 너도 끓여서 먹어라 근데 이거밖에 없네 진짜 나쁘다 다 먹어버리냐 혼자 안주거지 내거지 한입만 주라 제발 너노 절대 안돼 아 제발 조그맣게 먹을게 조금만 먹을게 한입만 제발 그럼 아까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누님 해 아까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누님 아 누님 그래 한입 줄게 조금만 먹어라 죽었어 엄청 많이 먹었어 너 젓가락으로 지금 면 돌려 아 에 이게 내선으로 들어왔지 그 너 지금 면 다 돌려 먹어 어 그러면 안 д vielleicht 안 돼 매운데 다GI 뿜뿜 으 으으 그건 매운건데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크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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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된다고 했잖아 아아 매워 아아 아아 입아파 아 이게 뭐야 이거 불닭소스 넣은거지 흠 아아 뭐라고 불닭소스 아아 물 물 물 야 냉장고에 사이다 있어 그거 먹어 아 진짜 매워 흠 흠 흠 흠 흠 아 진짜 웃기다 흠 오다키 누나 저거 보자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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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아 아 뭐야 아 빨리빨리랑 괴물이 포회됐다 공격 빨리빨리빨리랑 아 이게 뭐야 아 아 진짜 오리온 너 아이스 배우 도와줘 빨리빨리 빨리빨리 뭐야 왜 그래 지금 뭐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 아 아 이게 다 뭐야 엄마 오리온이 내 머리카락 이렇게 붙여놓고 말랑이 막 던졌어 너 오리온이 왜 누나가 먼저 누나가 먼저 나한테 부작사졌어 엄청 많이 먹였어 내가 먹인거냐 니가 먹은거지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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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겨워 그리고 나서 제가 먼저 장난쳤어 엄마 아 제가 먼저 호랑이 타쓰고 나 막 놀래켰어 아니 누나가 먼저 누나가 먼저 알았어 그만 그만 엄마가 들어보니까 그 둘 다 똑같애 아주 그냥 맨날 헛날 싸워 지겨워 죽겠어 둘이 사과해 미안해 해 안 해? 둘 다 똑같이 잘못해놓고 너넨 뭐야 그거 말랑이 그거 사달라는 거 안 사줘 미안해 미안해 다신 싸우지 말자 다신 싸우지 말자 자 이제 서로 안아줘 너 말랑이 땜에 내가 참는 거다 뭐라고? 사랑해 해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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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한 번만 더 싸우기만 해봐 아주 말랑이고 뭐고 이거 굴러다니는 거 다 뺏고 그냥 다 없어야 핸드폰도 너희 응 아이고 아우 날랑이 사소하기 대 소 우리 오키님들은 오빠 누나 동생이랑 어쩌다가 싸워요?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공감됐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예뻐요 대구리 포회됐다 공격 아이 뭐야 아 아 진짜 오리언 또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석이는 새처럼 산들바람 지석이는 새처럼 지석이는 새처럼